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며 살아왔지만 점점 청년의 때 일을 무렵 교회로부터 이탈하며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아예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황하기 시작했던 저에게 고등학교 동창인 이해승 자매의 소개로 2013년도에 대학연합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셀에 속하게 되었고 새신자 등록카드를 쓰지도 않았는데 얼떨결에 등록신자가 되었습니다. 셀원들과 목자님의 환영은 따뜻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한참을 눌려있던 저는 적응할 무렵에 갑작스럽게 교회에서 또 멀어지며 1년간이나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갈급함에 1년 만에 돌아온 탕자처럼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는 그 이후 찬양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예배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아 신앙에 대한 위선적인 마음은 어느덧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목자님의 권유로 성가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게으른 태도가 바뀌며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의 활동은 저에게 교회에서의 첫 섬김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 마음과 태도를 온전히 바꾸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어 갔으나 저에게는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소유에 집착을 하던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드리는 물질에 굉장히 인색해했습니다. 목자님은 계속 권면하셨으나 저는 계속 11조를 하지 못하였고 주일 헌금을 까먹고 챙기지 않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환경에서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고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11조를 계속 드리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낭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힘들었고 바뀌지 않는 직장생활과 환경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직을 했으나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곳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고 전 예전처럼 기도하며 조금만 나아가다 보면 금방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직을 할 회사가 결정되었으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열악하여 입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직장은 잘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새싹목자 훈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이 제 성품을 다듬는 훈련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집안 문제로 인하여 장녀였던 제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혈기를 부리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될 것 같았던 일도 목전을 앞두고 잘못되기 일수였고 제 생각으로 밀어붙여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목자님의 조언으로 인간의 생각인 제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뿌리뽑지 못했는지 초반에는 기도하고도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의 육신은 너무나도 지쳐가고 있었고 설상가상 아르바이트도 구해지지 않아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어 기도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고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회복되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일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을 드리고 난 후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계속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 늘 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어 창피하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저의 교만을 낮추셨습니다. 쉽게 쉽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제 생각을 내려놓고 의지하게 하며 온전히 구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응답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기 시작했으며 하나하나 구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계획은 육신의 생각일 뿐이란 생각이 들며 하나님을 점차 의지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또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는지 입사하려고 했던 회사마다 줄줄이 미끄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던지 제 광야 생활은 점점 제 예상을 벗어나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차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을 우울에 뺏기는 날들이 계속되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되는 아르바이트에 몸이 너무 힘들어 주님이 아니면 전 죽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힘들어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힘을 빼면서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작스레 생각보다 꽤 좋은 조건의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면접을 보았는데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여태껏 다녔던 회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감사함에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게 되었고 11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점차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업무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인정받고 있는데 이 모든 기적 같은 상황은 주님이 항상 붙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개월 만에 연봉이 인상되는 경험을 하였고 그렇게 힘들었던 전 직장의 환경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서 예비하신 좋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며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하시라 앞으로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주신 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제 성품을 다듬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구하며 의지하게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